2, 10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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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5초. 하나, 둘, 셋. 5초 안 됐어. 거짓말한다. 맨날 거짓말. 3, 2, 3. 오, 그만이다. 잘하네. 좀 마셔. 오, 나이스. 워밍업. 워밍업이야? 전투력 생생.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니까 어때? 그러니까 어쨌든 너가 지금 모든 스케줄을 시작하기 전에 운동을 하는 거잖아. 나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 딱 이렇게 운동하고 시작하면 하루를 다 할 수 있을 거야. 오, 진짜? 내가 싫어하는 운동도 일어나자마자 했는데 뭘 못하려면. 근데 되게 자기 관리 열심히 하네. 보여줘. 고! 이거라. 이거 진짜 했는데.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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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하나, 둘, 셋, 넷.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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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좋아요. 갈게요, 계속 갈게요. 갈게요, 갈게요. 물결 쳐야 돼, 물결 쳐야 돼. 쭉, 쭉, 쭉. 간다. 하나, 둘, 셋, 셋. 아, 딱 좋아. 딱 좋아. 눈부신가요? 딱 좋아, 딱 좋아. 파이팅!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츠고. 어디에? 되게 간단하게 용건만, 용건도 얘기 안 했어 심지어. 누구야? 누구야? 누구였는데? 파이팅했어. 저희 성이 다른 형이고요. 지금 저의 제일 친한 친구는 고원준이에요. 아, 매니저예요? 네. 놀 때도 같이 놀고 싶고. 진짜? 뭘 해도 같이 있으면 재밌어요. 진짜?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매니저는 어떻게 쉬는 날 밖에서 오지? 아니, 매니저는 보통 이제 일 끝나면 빨리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도 그렇죠. 일 끝나고 우리 밥 먹을 날 하기도 좀 되게 미안하고. 저번에 밤에 일 끝났는데. 네. 형, 들어가세요, 그러고. 끼익! 그러고 가더라고요. 손살같이. 아, 무슨 소리야. 드림법 하듯이. 끼익! 뭐하고 놀지 궁금하다. 레츠고. 샀다기보다 이제. 이거, 이거. 가득한 거 가져갔어. 진짜 자주 보시나 보다, 이거. 진짜 맨날 보죠. 오늘은 구름 많이 내. 응. 너무 예쁜데, 구름이? 와우. 뷰티풀. 어제 저녁에 기도를 가셨어요? 기도를 갔어요? 탄압을 위해서 기도했지. 어머 세상에. 응. 수현이랑 천혁이 계속 기도했어. 너가 막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니겠지? 아, 묘한데 여기. 왜 자꾸 쳐다봐라. 형이 좋아서. 알러지. 그래서 더 좋아. 그러네. 자 이제. 다시. 내 집사에서. 내 집사. 내가 내 집사. 내가 내 집사. 너가를 좁고? 어, 무Knock.